나는 래퍼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사라진 공연 조용한 스튜디오 빈 작업실 내 노래를 들어주던 몇 없는 관객들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저 쓰고 뱉는 두 가지 오래전에 적어놓은 가사노트를 봤다 내 꿈은 변함없었다 힘든 시기가 찾아온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견디며 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멀친듯이 truckling hustling I'd back it 시대가 바뀐 대로 계속 나아가네 신념대로 지켜가는 게 내 metal 달려내 LIMA T 패러 들어 metal 뚝방 뻔한 고독하니 세뇌표 끝은 남짓한 밤 구성만 이 내가 위치한 자리 바로 이곳에서 go get it 그쪽으로 말해 go get it 불어보는 내 본의 끝